한국 오픈! 어디 보자, 노래 보자, 여기 보자! 빠바바바밤! 잊어버린다! 한국 랩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? 어디 보자, 노래 보자, 여기 보자! 빠바바바밤! 진짜 이상하게! 회사에서 노래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. 다행이다. 내 랩이 그렇게 이상해? 진짜로? 찐으로? 진짜 이상했네? 어디 보자, 노래 보자! 랩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어디 보자, 노래 보자! 서영 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첫 봤을 때! 정답인 겁니다. 은혁 오빠 눌릴 것 같은데? 랩 확실하게 하고 와! 랩 빨리 나? 90년도 랩을 잘해! 생글 랩 기대할게! 여러분 새로운 래퍼가 도착을 했습니다. MC 와뚜아리라는... MC 와뚜아리라는... MC 와뚜아리라는... MC 와뚜아리가 우리가... 와뚜아리 와뚜아리! 와뚜아리를 좋아하다. MC 와뚜아리의 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드 랩! 놀아보자, 어디 보자, 오자마자 모든 걸 잊어버리자 분명은 빨리 돌아, 빙빙! 이제 누가 봐도 내가 돌아, 빙빙! 그새 좀 늘었어! 잘하네! 잘해! 자...